오늘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? 언니한테 체면이라도 걸었어? 뭘 기억해야 될까? 너랑 같이 나한테 복수하기로 한가? 요즘 체라씨가 안 보이지 않아? 휴진이 형 아직도 수정이 찾고 있어 그때 우리가 한 짓 드러나지? 그러다 망하는 거야 완전히 눈에 뵈는 게 없다? 야, 지형처럼 죽고 싶나? 약속도 안 하고 이러면 곤란해요, 고해싱커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해 한 번만 더 재혈수위로 쓸데없는 소리하면 그땐 난 너 안 봐 난 너 안 봐